안녕하세요. 어니언컬처 대표 이현아 라고 합니다. 저희 어니언컬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 콘텐츠 팬페이지를 모아 놓은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한류 콘텐츠들의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호라든지 러닝맨이라든지 등등 이구요. 그리고 지금 메인으로 보시는 것이 태양의 후의 팬페이지 인데요. 사진과 이미지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콘의 커서를 대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한류 PPL 상품의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의 목적은 한류 콘텐츠에 제공되는 PPL 상품을 중국인들이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